아 으 자 자 이거 괜찮겠어? 괜찮지? 오케이 이거 좋지 어? 지금 기분이 좋잖아 그거 좋았어 그거 좋잖아 지금 약간 그 형 살짝 좋았어 그거 좀 괜찮았어 그렇지 약간 어 약간 이거 좋았어 이거 좋잖아 어? 야 일이 너무 단순 방법이다 어? 이거 너무 단순 방법이야 오 자 아우 이거 잠깐만 형 어? 지금 좀 전에 형 손 떨은 거지? 어이 야 그래 재석아 형님의 너 털 웃음 형 아니면 형이 위에서 할래? 아니 나 괜찮아 이 형님도 이제 웬만하면 좀 약해 보이는 거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잘 티를 안 날려고 그러는데 숨소리 무지하게 거칠어집니다 자꾸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이 안 나 자꾸 이렇게 야 토가 마비됐는데 아니 왜 그렇지? 형 가라고 형 왜 이렇게 토크가 많아졌어 형 가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있어 봐 간다 너 부릅도 와 자 오케이 오케이